고대 로마의 필기 도구 중에는 접이식 밀랍판과 천필, 스틸루스가 있는데요. 기록했다가 깨끗이 지운 상태를 타블라 라사, 지워진 서판, 빈 서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경험론 철학을 발전시킨 철학자 존 로크는 이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최초 인식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빈 서판 같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천적 경험의 중요성, 자유로운 개인,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재산권의 이념까지 존 로크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아메리카라는 대륙 이름은 저명한 지도 제작자인 마르틴 발트 제밀러가 붙인 것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처음 알린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독일 정부가 소장했던 발트 제밀러 지도를 천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신들의 출생 증명서를 찾아온 셈이죠. 콜럼버스라고 알려진 제노바 출신 탐험가의 본명은 크리스토포로 콜럼보입니다. 평생 자기 이름을 콜럼버스라고 부른 적도 없고 그렇게 불린 적도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고대인들도 어렴푸신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확신을 갖고 실제 경험으로 입증한 것은 콜럼버의 담대한 추진력 덕분입니다. 콜럼버가 최초로 발을 디딘 아메리카는 현재의 미국 땅은 아니고요 바하마였습니다. 콜럼버는 그곳이 전설 속의 인도 땅이라고 생각했죠. 9.11 테러로 무너진 자리에 새로 세워진 프리덤 타워의 높이는 1776피트입니다. 미 합중국의 전신인 아메리카 식민지연합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을 상징하죠.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이순신 대교는 주탑 사이의 거리가 1545미터인데요. 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연도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기록인 난중일기는 자신이 직접 지은 제목이 아니라 나중에 정조대에 이순신 전설을 편찬할 때 새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훈민정음으로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요. 신하와 한자로 주고받은 편지 속에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하나뿐인 으뜸인 우리말 이런 뜻이 담긴 한글이라는 명칭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대신하기 위해 주시경 선생이 제안한 것입니다. 훈민정음 게임이란 것이 있죠. 이 게임에서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면 벌칙을 받는데요. 훈민정음 게임 재밌네 라고 말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런데 정색하고 말하자면 이벤트, 스타벅스 이렇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원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훈민정음 덕분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는 한자를 이용해 말을 표기했고요. 이두나 향찰 같은 보조수단을 궁여지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에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라는 뜻도 있고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책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책을 가리킬 때는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별칭을 부릅니다. 헤레본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 책 안에 헤레, 해설과 용례, 그 헤레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